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신라면 더 레드 리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건 제 간식이에요. 딸기우유 찰떡 더 맵고 더 깊은 맛인데 뭔가 옛날 신라면만 난다고 해서 궁금해서 사왔고요.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제가 가격을 안 보고 고민해서 한 10원 넘지 않을까요? 1,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원기는 좀 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에다가 이거 붙었어. 떼죠. 쇠 물이고 냄비 씻은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요것만 안 떨어졌나고. 더러운 거 떼내자. 긁어서 떼냈어. 쇠 물에다가 호춧가루 풀고 호추 좀 넣은 거예요. 이 상태로다가 너무 맛있어. 그냥 라면도 맛있거든요. 그냥 맛도. 근데 이거 궁금해서 사왔으니까 한번 먹고 제대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손은 3개 들어있는데요. 면과 함께 넣어주려고 하니까 면과 함께 먼저 풀에이크. 여러분 잘 아시는 야채구멍 넣고요. 처음 보는 야채구멍인데 옛날만 맞을까? 면과 신나는 이런 구멍이 안 넣었는데 구멍이라서 옛날만 맞을돼. 풀에이크. 그리고 전천분 맞을까. 면과 함께 넣어줘. 짜지 않을까. 잔해안이. 인스타그램에서 인증샷 넣어주는 정품 받을 수 있다는데 아니 수 있으신 분은 해줄 수가 전 귀찮아서 안 하려고요. 그런데 넣으시면 이거 할까? 모르겠다. 귀찮아. 와 옛날 소품 맛난다. 살짝 이래 닿았는데. 이거 넣고 끓이다가 면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마늘도 넣었어요. 다진 마늘도. 한국인의 마늘도. 좋아하잖아요. 혹시라도 마늘도. 그러면 프레이크랑 전천분 마늘도 맞죠? 면도 같이 넣어. 면도 같이 넣을게요. 가루도 넣고 그리고 끈 다음에 이걸 넣고 잘 저어 먹으면 된대요. 끓이는대로 하자. 다진 마늘도. 끓여서 이제 썰고. 아 몇 배가 궁금하다. 그릇에만 그냥. 아 꺼냈어. 아 매운냄새다. 아 매운냄새다. 아 매운냄새다. 아 매운냄새다. 아 매운냄새다. 나는 이렇게 구하는데. 하얀추를 먹으니까. 하얀추를 없어서. 여기 쓰고. 봉투에 먹을게요. 그릇이 없어서. 귀찮아 갖고. 여기다 먹어. 나는 엄청 많이 먹었지만. 여기다 뭐씩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조심조심. 뭔가 쪼그리 끓인 것처럼 안 끓였는데 쪼그리처럼 맛내. 일반보다 맛있는데 옛날에 신라면맛은 안나는 것 같아 내가 마늘로 넣어서 그런가? 그리고 그 때 먹으면 엄청 뜨겁다 조심해라 입구 테니스 2000년 다 되어있다 조심해야 된다 꾸구리 먹는 분님분들 대단합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매워 근데 맛은 엄청 있어 옛날 신라면맛은 아닌데 그냥 신라면보단 맛있는 것 같아 좀 더 매운맛 같아 맛있어 근데 저는 신라면맛이라 기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애들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이걸 엄청 오래 먹다 보니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기존께 오리지널이 더 좋은데 이것도 맛있다 먹으면 질릴 것 같은 맛 익숙한 맛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어쨌든 남의 기준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고 제 기준으로는 이게 더 맛있다 익숙해서 근데 맛은 적게 되게 더 맛있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헷갈리게 되잖아 어쨌든 맛있다 오늘 이거 맛 신라면도 해도 타드세요 맛있어 끝 먹고 좀 남은 매실 네 매실주스 초록 매실 진짜 얼음탕국 진짜 자주 어울려요 먹고 남았던 순서부찌개 여기서 마무리 밥하고 말아서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운물때는 양념 되는 거라고 순두부 운물 플러스 라면까지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짱맛있어 두부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오늘은 콜라 추천 그래서 콜라도 마셨는데 며칠 전에 사고 안 먹은 바나나마 우유에 얼음 가득 가져와서 새 컵에 다 담아가지고 밥이랑 나무거랑 같이 먹었어요 매워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유는 미니 냉장고에 넣어놔서 상하지 않고 잘 됐거든요 맛있어요 상하지 않았어 다행히 진짜 맛있어 대박 여러분 순두부에 라면의 밥장 진짜 최고 그러면 오늘 리뷰는 진짜 마치겠습니다 안녕